저는 이번 여름 친구들과 홍콩으로 휴가를 왔습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도시 홍콩으로 고고! 같이 구경해볼까요? 멈출 수 없는 미식 여행 룰루랄라! 자, 금강산도식 구경! 제대로 즐기는 홍콩의 다이닝! 거리 간식부터 트렌디한 카페, 미슐랭 레스토랑까지! 아, 나의 홍콩 인생 맛집! 저렴하고 간편한 홍콩의 로컬 맛집부터 세계적인 스타 셰프가 만든 파인 다이닝에 이르기까지 홍콩만큼 선택의 폭이 넓은 곳이 또 있을까요? 외식이 생활화된 까닭에 메뉴, 인테리어 등 다양한 컨셉이 다이나믹하게 바뀌어 식두락 여행부터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근사한 하버비를 감상하며 시원하게 즐기는 식두락 여행! 홍콩 미식 여행을 섭렵했다면 아이크레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갈 차례! 디저트 살롬까지 발견! 아싸! 가상의 인물인 내과의사 로빈 펀스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진 닥터 펀스 진팔러! 잘생긴 오빠들도 많아요! 침틀에 경건히 내려다보이는 테라스 다리에서 칵테일을 즐기는 엠보이는 꼭 방문합니다! 얘들아, 잘 보고 있지? 카페 탐방과 디저트 섭렵은 홍콩 여행의 필수! 여행에서 먹는 건 제로 칼로리! 역시 홍콩이 답이죠! 다 던지고 신나게 떠나보자!